얘 좋아해? 어 얘가 좋아, 내가 좋아? 왜 그래, 무섭게 대답해, 누가 좋아? 뭐 각각 다른 의미로 둘 다 좋아 아니 누가 퍼스트고 누가 세컨드냐고 문영아 사람한텐 그렇게 함부로 번업을 붙이고 그러면 안 돼 누군가를 좋아하고 아끼고 애틋해하는 마음은 각각 다 다른 거야 노랗다 누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색깔도 명도 채도에 따라 다 다른데 사람 감정은 오죽하겠니? 적만 해도 그래 고운정, 미운정, 애정, 우정, 욕정 오색빛깔 찬란하잖아 오색빛깔 다 섞어놔 봐야 어차피 시커먼 색이지 셋이 같이 있다가 혼자만 있으니까 어때, 심정이 그냥 뭐 심심해 갑자기 짜증도 막 나고 밤엔 더 춥고 배도 자주 고파 너 그 감정을 줄여서 한 단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? 좋습니다 안전 또 하나 뭐 네 뭐 상상 게요 %. 감사합니다.